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은 지금 어때요? 선생님이 사는 곳은 시카고예요.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는 브라질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또 뉴질랜드도 있죠. 선생님이 있어버리고 이야기 안 한 것도 있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열다섯 번의 수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배웠죠? 음, 노 네임, EBCD, EFC도 배웠고요. 또, 음, 누가 얘기했어요?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이것도 배웠고요. 또, 쉼표, 레스트, 레스트도 배웠어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법도 배웠잖아요. 손가락 번호도 배우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기본을 가지고 오늘은 복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코스를 마지막으로 레벨 1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레벨 1 패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레벨 2로 갈 거예요. 오, 레벨 2 너무 재미있는 거 많아요. 이제는 5선, 알죠? 노트, 이렇게 선 그려져 있는데 노트가 있는 거. 음, 선생님은 옛날에 그걸 콩나물이라고 그랬어요. 콩나물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피아노를 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거 다 알아야 지구가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직 못 외우신 분들 있으면 지금 꼭 이 자리에서 선생님하고 외우셔야 돼요. 다 알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혹시나 모르면 자, 그러면 아나모르나 한번 볼까요? 그럼 처음 노트, 박자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기억나세요? 몇 박자죠? 오, 네 박자! 맞아요. 선생님이 매천레슨에서 얘기했었죠. 오, 피자 한 판. 네 박자. 자, 그럼 이 이름은 네! 오, 호옥놈. 피자 한 판. 홀이라는 뜻에서 호옥놈. 한국 이름으로는요. 온음이라고 해요. 온전하게 하나 다라고. 내가 온전하게 다 먹을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호옥놈. 오는 네 박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아, 누가 지금 벌써 얘기했어요. 내 노트 이름도 다 얘기했어. 먼저 박자부터 볼게요. 몇 박자죠? 두 박자. 호옥놈을 반으로 뚝 잘랐으니까 반이면, 네 개의 반이면 두 개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름은 have no. 왜냐면 네 개를 반으로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have잖아요. 영어의 have는 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는 뭐죠? 이분음표. 왜? 오, 두 개가 되니까. 반반 자르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음표. 자,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거 옆에? 오, 이렇게 점이 있으면. 음, 세 박자. 어떻게? 오, have no. 두 박자고요. 오, little dot here. 조그마한 점은 한 박자예요.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이 점은 앞에 음표에 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표에 점이 있으면 이 점이 한 박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는 표가 네 박자니까 네 박자의 반은 이지요? 그래서 4 플러스 2는 6. 4 더하기 2는 6이니까 이 점은 두 박자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한 박자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은 3 3 세 박자고요. 이름은 I did a half note. 어, 점이 있으니까 점 이분음표 한국말로는. 그죠? 자, 그럼 맨 마지막 거 뭐가 남았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응 까만제 그죠? quarter note quarter note 왜? 오, 네 개 중에 네 개로 나눠서 하나 4분의 1 quarter quarter note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는 4분음표 네 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네 박자여서가 아니고 네 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4분음표 그래서 까만제 기둥이 있는 건 9월에 넣으십니다. 몇 박자? 한 박자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음표를 가지고 더쎈 뺄쎄을 한번 해볼까요? 설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더쎈 뺄쎄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 쓰세요. 손가락도 모자라면 발가락도 쓰세요. 괜찮아요. 아셨죠? 재밌게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거 빨리 계산해보세요. 어 첫 번째 건 whole note 네 박자 두 번째 건 half note 두 박자 그래서 4 더하기 2는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이겁니다. 자 계산하셨어요? 오 half note 두 박자 dotted half note 3 그 다음 whole note 4 2, 3, 4 2, 3, 4 다 빨리 더해보세요. 빨리 빨리 답은 9 9입니다. 어 어려워요. 어 쉬워요? 누가 지금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은 더 많은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이건 음 첫 번째는 what or note one count 그 다음은 dotted half note three 그 다음은 half note two whole note four 어 빨리 더해보세요. 1, 3, 2, 4 뭐죠? 10 맞았어요. 자 아직 계산 안 된 사람 있어요? 선생님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요? 모르면 스탑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지금 이거 시간 걸린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스탑하고 계산해보세요. 이번에는 플러스만 아니고 마이너스 빼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계산 다 더하면 안 돼요. 빼기 있는 데서는 빼기하고 더하는 데서는 더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이건 모르겠으면 스탑하고 계산해보세요. 선생님 기다려줄게요. 오케이 whole note 네 박자죠? 네 박자에서 그 다음은 음 half note 두 박자예요. 그래서 네 박자에서 두 박자를 빼면 희가 남고요. 그 다음은 오 dotted half note three 그러면 three plus two는 five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를 하래요. 얼마 마이너스 해야 되죠? 4로 놓으시니까 one 그러면 one 하나 빼면 four 아하 너무 쉽죠? 우리는요 노트를 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math처럼 선생님이 오늘 수업 끝에 테스트를 줄 거예요. 그거 다 쳐보고 선생님한테 주세요.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노트 아래에다가 그 노트에 맞는 박자를 전부 다 쓰세요. 숫자로 2, 3, 4 이렇게 그리고 더 센, 뺄셈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계산해서 답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노트는 확실하게 알았고요. 레스토로 한번 가볼까요? 자 쿼러 노트랑 같은 레스트는 무엇일까요? 기억나세요? 네 오! 천둥, 번개 원 카운트 그러니까 이름은 쿼러 레스트 그죠? 자 그러면 음 요건 젠틀맨's head upside down 오! 모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뭔지 알아요? 오! 네 박자 호울 레스트 이거는 동그라미 호운운트하고 같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그 다음에 이건 음 타패트 모자 같아요. 남자들이 쓰는 젠틀맨's head 두 박자 그럼 이름은 헤프논트 왜요? 오! 이 헤프논트하고 같아요. 두 박자니까 그리고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세 박자 레스트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는지?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맞아요? 없어요! 오! 우리는 세 박자를 쓸 때에는요 쿼러 레스트하고 헤프레스트를 같이 쓰든지 아니면 호울 레스트 하나만 써요. 오! 선생님 호울 레스트는 네 박자라고 그랬는데 왜 세 박자랑 같이 쓰죠? 누가 그때 물었었어요. 왜냐면 그건 조금 어려운 건데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이 호울 레스트는 네 박자가 될 수도 있고 세 박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얘는 어! 스파이 같아요. 몰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네 박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얘가 스파이처럼 세 박자로 변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는 피아노 건반으로 와서 키이네. 피아노 건반 이름을 알아볼까요? 다 알죠? 까만 건반 두 개 세 개 자 두 개에서 왼쪽으로 내려온 건 이건 C 그럼 까만 건반 세 개에서 왼쪽으로 내려온 건 F 자 그럼 선생님 빨리빨리 갑니다. 이름 빨리 얘기하세요. B D A E C C 이것도 C예요. 우리가 피아노 건반에 How many Cs? 몇 개의 C가 있는지 아세요? 근데 이해했는데 기억하나? C는 여덟 개 있어요. 비밀이지만 모든 음은 일곱 개인데요. C만 여덟 개 있어요. 왜요? 에이 마지막 위에 건반이 숨은 C예요. 그래서 C만 여덟 개 있습니다. 자 그럼 건반에서 C를 빨리 쳐보세요. 오오 선생님 건반이 너무 길어서 지금 카메라가 찍지는 못해요. 좀 잘렸지만 그래도 소리는 들리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G 전부 다 빨리 쳐보세요. O 자 그럼 이번에는 E 자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맨 아래 E 찾으셨어요? 레디 원 투 트리 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이게 왜 필요해요?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피아노 건반을요 빨리 눈으로 스캔할 수 있어야지 노트를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빨리 건반 찾기 연습을 하셔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할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Ear training 어? 여러분들의 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선생님이 피아노에서 음을 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선생님이 친 음을 찾으셔야 해요. 적어도 선생님이 무슨 노트에서 시작하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어느 노트에서 시작하냐면요. 핸드 포지션을 까만 건반 두 개의 C에서 시작할 거예요.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키보드를 가립니다. 소리를 들으세요. 원 투 쓰리 고 어? 어려워요.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C라고. C에서 다음 음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그것만 아셔도 돼요. 그리고 올라간다 내려간다면 계속 계산하면 돼요.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원 투 쓰리 고 선생님이 요거 타고 같은지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피아노에서 금방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맨 첫음만 한번 찾아보세요. 딱 하고 나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왔죠? 그 다음 음이 어떻게 되나 또 들어보세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으면 노래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자, 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죠. 이걸 ear training이라고 해요. 자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찾아야 돼요. 건반에서 치면서. 그래서 내가 치는 소리랑 지금 저기서 나오는 소리가 같은 소린지 귀를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악보 없어도 모든 듣는 음악들을 다 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G에서 시작할 거예요. G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Middle C going up G 이렇게 G에다가 finger number 1 자, 건반을 숨길게요. 1, 2, 3, go 이건 좀 쉽나요? 두 번째 리가 조금 쉬운 것 같죠? 다시 한번 더 갑니다. 자, ready? 1, 2, 3, go 어, 벌써 지금 찾아서 치는 학생이 있어요. 그죠? 어, 쉬워졌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처음은 알겠는데 그 다음이 모르겠나?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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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리 가나 올라가나 다시 한번 1, 2, 3, go 아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건반을 짜란 핸드 포지션 레디? 1, 2, 3, go 이렇게 됐었네요.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하고 이걸 ear train이라고 해요. 청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두쿠 따라치는 거 이것도 공부할 거고요. 이제 레벨 1이 끝나고 나면요. 레벨 2 5선에서 악보 볼 거예요.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트로벌 클랍 베이스 클랍 그리고 그랜드 스탭 전부 다 다 있는 음표를 읽을 거예요. 어, 다음 주가 너무 기다려져요. 할 게 많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돌려서 보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아셨죠? 어우,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계시고요. 다음 주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테스트 꼭 친 다음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채점해서 알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녕.